술이 머리에 들어가면 비밀은 밖으로 새어나온다. 시중꾼의 자세가 공손하면 나쁜 술이라도 좋은 술이 된다. 악마가 인간을 찾아다니기에 바쁠 때는 술을 대신 보낸다. 포도주는 처음엔 포도와 같은 맛을 내지만 오래되면 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이와 같이 해가 지날수록 갈고 닦여진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에는 술에 취해 있으며 저녁에 쓸데없는 잡담으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생 모두를 헛되게 만들고 만다. 포도주는 금, 은 그릇에서는 잘 담가지지 않지만 지혜로 만든 그릇에 담그면 아주 잘 만들어진다.